자 첫번째 카드 해주세요 이거 자 그럼 누가 누가 어떤 카드가 많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아빠 이겨도 되요 3 2 1 어 나 몰랐어 자 1 2 2 오 다리가 우와 자 민호 안녕 안녕 민호야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반역 크래쉬로 할거죠 반역 크래쉬 자 언박싱 해보세요 민호가 자 여기는 몇개가 30개 들었죠 응 30개 30개 들었죠 여기에는 과연 좋은 카드가 나올까요 아니 여기 또 vmx라시면 좋겠다 vmx는 다 있는거야 vmx는는 있고 아빠는 하이퍼레어 카드 같은게 있나 없나 그게 궁금한데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금세 카드도 그쵸 응 금세 카드도 그치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고고싱 해주세요 고고싱 자 첫번째 카드 해주세요 우리 아빠랑 둘 다 뜯고 싶어 둘 다? 그러면 아빠는... 아... 이거! 아빠하고 이겨도 돼요 응, 아빠도 이겨도 되지 3, 2, 1 어? 나 못해놨어! 자, 우리 미녀꺼부터 볼게요 과사삭벌레 둠볼, 데스마스, 최강돌 뮤 미녀 이거 뭐야? 어, 나왔어, 미녀꺼 어? 벌써 V카드 나왔어 백손모카 V카드 백손모카 V카드 우와, 미녀 V카드 골랐구나 자, 그 다음에 아빠 볼게요 아빠 좋은 카드로 나온 거 아니야? 몸지부림 찌리리공, 두까비 에렉큐블 다음엔... 아빠 드레펄트 V 아빠는 드레펄트 V 드레펄트 V 드레펄트 V 우와, 이거 뭐야? 이것도 멋있다 도마뱀 같은데? 우와, 멋있다 이것도 둘 다 멋있는 거 나왔네, 그치? 지금 현재는 똑같은 거 둘 다 V카드가 나왔으니까 무승부야, 그치? 다음에, 다음 카드 골라볼게요 여기 다섯 장도 있어 진 사람은 맞습니다, 뿅망치를 응, 맞아 쓰리 쓰리, 투 우아 얍 아, 뭐 나오는데? 아, 뭐 나오는데 지금? 뭐야, 미노?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지금 요가랑 로토스, 심보랑 동챙이 다음은, 미노 카드가 쫙, 우아 뭐야, 칼라마네로 칼라마네로 VMAX 우와, 진짜 좋은 거 나왔어요, 미노 비구슬 비구슬 코코파스, 페라뱀, 요싱리스, 로파파 그래서, 아빠가 졌으니까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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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카드 골라주세요 바닐코넥씨 이거 VMAX가 한장 나왔어 그쵸? 벌써 한장 나왔어 그쵸? 벌써 나오면 어떡해 VMAX가 자 3 둘 셋 으꼬아! 딱 못아왔어 자 볼게요 마그마 테라 크로스 톤지 부림 핫쌈 짠 오 레어카드 나왔습니다 레어카드 샹델라 샹델라 나왔습니다 레어카드 샹델라 바사삭버레 돈볼 데스마스 화강돌 그리고 짠 흐잇 똑같은 VMAX 아니 똑같은 으잇 백손모카 V카드 근데 백손모카 그래서 아빠가 이겼어 그쵸? 그치 아빠가 V카드가 나왔고 민호가 레어카드가 나왔으니까 그치? 응 그래서 아빠 이겼죠? 자 일로 오세요 아이사이사 내려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흐잇 안 때린 것 같은데 안 때린 것 같은데 아니 안 때린 것 같은데 다음 카드 골라볼게요 요거 그거 민호 그거 아빠는 이거 V카드 V카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지금 V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하이퍼레어카드가 나오면 좋겠어요 하이퍼레어카드가 나도 하이퍼레어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3 2 1 짠 짠 자 민호꽃 볼게요 에레브 앤티골 나몽렴 툴 스크래퍼 마휘핑 나왔습니다 자 아빠 볼게요 요가랑 로토스 깨봉이 심보라 그다음은 뭐야 또 나왔어 대박이다 스트린더 V 카드 스트린더 V 카드 나왔습니다 도대체 V카드가 몇장이 나오는가 대박입니다 지금 우와 자 아빠 이겼죠 예읏 예읏 다음 카드 골라봅시다 유가 자 이제 누가 뿅망치로 맞을지 다니엘은 내가 뿅망치로 안맞지 어? 맞을거 같은데? 어? 맞을거 같은데? 자 볼게요 민업과 아빠꺼 이게 아빠꺼입니다 하나 둘 셋 됐죠? 다음에 민업을 받겠습니다 럭시오 아이엔트 산동 데코파스 그리고 짠 스피드 에너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났어요 아까는 아무것도 안나올거 같은데 진짜? 아닌데 동챙이 로토스 손지부림 캡처에너지 그리고 착 모래성이다 그래서 무승부 그치? 무승부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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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페 나몽렴 삐삐 화강돌 그리고 짠 오이 뭐야 보수의 지경 자 다음에 아빠꺼 보겠습니다 또가스 에레브 탈모메 단밤보 그 다음에 아빠는 짠 대왕끼리동 위 대왕끼리동 위 대왕끼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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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근데 끼리같이 생겨서 끼리동 아니에요 음 바로 다음…… 이모 대박 V카드가 정말 많이 있어요 flow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민호카드 보겠습니다 먼저 미꾸리 럭시오 슬라크 데코팝스 웨어 카드 나왔어 웨어 카드 나왔습니다 flights 자 민호는 에프룡 에프룡 루엑카드가 나왔네요 다음에 아빠꺼 달막화 탐리스 벌차이 두비꿀 짠 이거는 데스판 데스판 나왔습니다 아빠가 졌네요 다음 카드 골라보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카드를 뽑을까 이거 하나 둘 셋 꽈라꽈라왔어 탄착원 비구슬 불켜미 회수네트 레알카드 석탄산 우와 석탄산 아빠꺼 코코파스 앤티골 바사삭벌레 금구슬 그 다음에 아빠도 샹델라 레어카드 샹델라 레어카드 다음걸 골라보겠습니다 다음걸 골라보겠습니다 아빠는 브이카드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하이퍼 레어카드 하이퍼 레어카드를 기대하고 있는데 진짜 안나오네요 하이퍼 레어카드 하이퍼 레어카드 하이퍼 레어카드 하이퍼 레어카드 하이퍼 레어카드는 나오기 어려워요 자 하나 둘 셋 어! 자, 민호꺼 보겠습니다 유토브 몸지리브림 연꽃몬 요가 램 그 다음은 짠! 오! 레어카드 레어카드 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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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다음에 아빠꺼 보겠습니다 갈모래 유토브 연꽃몬 저주의 삽 그 다음에 짠! 뭐야 이거 버렌지나 그냥 일반 카드네요 아빠가 좋네요 너무 세게 때릴 것인가 어떻게 때릴 것인가 자 다음에 카드를 빨리 골라주세요 이거 3 2 1 과사삭벌 붐벌 데스마스 화강돌 그리고 드레펄트 V 잠깐만 드레펄트 V 그 다음에 아빠가 마그마 헤라크로 손지브링 다음에 빙큐보 레어컨 그래도 아빠가 졌어요 브이카드가 더 높은거에요 욕망치 아 풀어보세요 그거 그 다음에 아빠는 이거 자 하나 둘 셋 자 보겠습니다 민호꺼부터 꼬랭크 탄자곤 마그마 로파파 불비달마 일반 카드에요 그 다음에 아빠꺼는 과연 뭐가 나왔을 것인가 에레브 앤티고 나몽룡 툴 스크래퍼 짠 에잉 마이핑 마이핑이 나왔네요 일반 카드 그래서 비겼습니다 마이핑 자 이제 뭐 고를거에요 6개 남았어요 6개 남았어요 이거 이거 일단은 이거 하나 둘 셋 꼬링크 콩둘기 동챙이 매깅 오 레어컨 카드 나왔습니다 레어컨 카드 또독가스 너 아빠주세요 헤라크로스 시리리공 현동 올리브 더블 우위나스 드레펄트 드레펄트 위맥스 드레펄트가 빨리하니까 드레펄트 이렇게 드레펄트 위맥스 자 똥망치 너무 쌀쌀 때렸는데 나 이거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 이거 그거? 아빠는 이거 하나 둘 셋 미너법부터 모래꽁 콩둘기 가사삭 벌레 마비핑 켄화로우 다음에 아빠 스라크 램프라 마빌 요싱니스 마그마바 일반 카드입니다 무슨 곡 두 장 남았습니다 자 자 가이가이 포 가이가이 포 가이가이 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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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호가 다 해 비나방 군볼 데스마스 핫삼 반정 또가스 몸지부리 미꾸리 불비달마 잔만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민호가 이제 좋은 카드 나온 거를 다 꺼낼 거예요 이번에는 17장 정도 나온 거 같아 반역 크래쉬 반역 크래쉬에서는 프린더 V 그 다음에 드레펄트 V 그 다음에 백손모카 V 그 다음에 칼라마네로 VMAX 대왕끼동 그 다음에 백손모카 V 드레펄트 VMAX 그 다음에 대왕끼리동 V 그 다음에 드레펄트 V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제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민호가 여기다 정리하세요 알았죠? 자 인어 빵 구독과 저희 꾹꾹 만나주세요 안녕 안녕 자 민호 너 집어넣어도 돼 이제 민호 맘 편하게 집어넣어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다섯 장을 해가지고서 여기다 다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집어넣어요 일단은 이거 집어넣고 저걸 또 다른 거를 해가지고서 둘 또 테이프를 집어넣습니다 테이프를 집어넣습니다 테이프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거를 저기 지금까지 모은 카드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13 네 됐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요 레어 카드부터 해가지고 하이퍼 레어 그 다음에 브이 맥스 브이 카드 이렇게 다 있었던 겁니다 이러고 놀아요 저 민호야 하남 스타필드 왔어요 가봅시다 옛날에 저희가 민호 4살 때 위례 살 때 여기 자주 왔었거든요 진짜로 자주 왔었는데 민호가 좋아했던 장난감 가게를 들려보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장난감 가게를 보면 확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민호가 어렸을 때 4살 때 여기 엄청 왔었거든요 지금요 네 조금 바뀌었어요 네 지금 바뀌었네요 안에가 배코 안에가 아 아 토이 킹덤 토이 킹덤이라는 곳인데 여기 지금 보면 어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이랑 조금 달라졌어요 뭐야 민호 무한전도 있고 쌍땅 파이터도 있고 일경 마스크 연경 마스크 이건 없는데 남의 이거 있고 그치 이거 있고 이거 있고 그치 그 뭐야 뭐야 고이더발드 기프트박스 이거 뭐야 기다려봐 화면들어볼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도대체 간이 안오네요 기프트박스 여기 없는거 랜덤으로 돌려놓는거 뭐야 이거 도대체 간이 안오네요 이거 도대체 간이 안오네요 도대체 간이 안오네요 ж구 Tools Unidos 요 要 い